산청에서 황매산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차황면이 있는데요. 차황에서 계속 직진해 4km 가면 차황문화공원이 있습니다. 단성쪽에서는 차황쪽으로 가다가 철수 저수지 바로 위입니다. 바로 옆과 아래에 등산하기 좋은 효련봉, 저수지 전망이 좋은 데다 넓은 잔디밭과 주차장이 있는 병연점과 팔각정, 철수 계곡물이 합류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공원은 경남 산청군 차황면 철수리 454-5입니다. 장수가 투구 쓴 모습을 하고 있는 효련봉은 636m 위 정산까지 등산로 입구에서 1.1km, 문화공원에서 1.6km입니다. 효산서원, 흔들바위, 해산바위, 장군얼굴차령지, 심리뿔, 배틀뿔 등이 있습니다. 가끔 가서 농구하는 곳인데요. 넓은 공원 내에 잔디밭, 주차장, 화장실, 농구장, 미니축구장, 정자연못, 여러 운동기구 등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할 수 있는 하천쪽 쪽문입니다. 공원 바로 아래 철수 저수지 풍경입니다. 그늘과 저수지 전망이 좋은 병연점과 팔각정입니다. 공원에서 진검다리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화장실과 넓은 잔디밭 쉼터와 아담한 연못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넓습니다. 차왕 문화공원 주변은 취향에 따라 차박, 차크닉, 캠핑, 백패킹 등산 등을 할 수 있는 공기 좋은 곳입니다.